내 손 내 손 왜 이렇게 됐는데 반갑습니다 혜연아 낚시과자의 자야입니다 오늘은 최고급 재료로 갈치 기둥줄을 만들어볼게요 경심 50호 단수는 10단으로 해보겠습니다 경심 50호줄에 제일 처음에는 먼저 슬리브 일자슬리브 세구슬 세구슬 하나 파이프 도래 파이프 도래 그 다음에 다시 세구슬 그다음에 일자슬리브 요렇게가 한줄입니다 1단입니다 여기 밑에 갈치바를 달겁니다 요렇게 10단을 만들거기 때문에 요렇게 10세트 넣으시면 됩니다 시작 흐흐흐흐 파이프 도래 구슬 물자슬리브 2개 3개 4개 5개 6개인가? 6개 8개 9개 10개 50kg 10개 8개 요렇게 10개 묶은 저녁 tour 20g 47g 조합 1 3 2m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낚시판을 연결하면 이거 1단 이렇게 낚시판을 연결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줄이 너무 굵어서 핀도를 감는게 진짜 힘들어요. 자세는 52cm 짜리입니다. 기둥줄 3개에서 4개정도 완성품을 감아서 성형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